그러니까 나도 신기한 거 아니야? 표혜진으로 나를 보고 표! 오케이 오케이 보고요 해볼게 여기 가운데서 한번 해볼까? 야 편만 하면 재미없지? 표혜진으로 신기한 경험인데 나도 나도 처음 겪는 경험이에요 자, 갑니다 잘 볼게요 자, 표! 표정이 왜 그런데? 아, 그래 아까부터 내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 했거든요 애교살명실 애교살명실 끝까지 들어봐요 공정이 왜 그런데? 자, 얘 예쁘나 오늘 입을 너무 예쁘죠 예쁘나 오늘 입을 너무 예쁘죠 왜 눈 돌리고 그래 계속 봐야지 마지막 좋아해 자, 마지막 진 아, 진짜 몰라 자, 들어가세요 야, 잠깐만 아, 몰라 자, 들어가세요 야, 잠깐만 진짜 모르겠어 야, 야 뭘 몰라 나도 모르겠어 야, 너만 모르는 거야? 야, 뭘 모르는 거야? 야, 뭘 모르는 거야? 야, 계속 있어봐 자, 그리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제자리에서 하세요 네 아니, 이 정도였으면 제자리에서 하나겠죠 그게 있는 줄 알았지 아니, 기대치를 한 건 올려놨어 별거 아니면 들어가요 오늘 그 장기 저희가 했잖아요 네 지금 그 내신 분들이 다들 지금 최악 상태예요 지금 완전 최악이에요 내는 사람이 다 깨지는 날이야 오늘 쎄지 아니,鍵 그 머리는 누굴 я 요구 그 그 그 그 그 가